네 더빙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계약을 했던 투룸이에요. 투룸인데 투룸은 계약기간이 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년만 살고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이사 나간다고 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 1년전 영상을 그대로 더빙을 합니다. 이사 날짜는 2월 말이나 3월 초를 희망하고요. 이 집이 좀 신기했던 게 오래돼 딱 봐도 연식은 있어 보이죠. 연식은 있는 집들이 옵션은 없어요. 사모님이 옵션을 다 넣어줬습니다. 보면 방에 에어컨이라든지 화장실 세탁기 그리고 주방에 가스렌지 냉장고 다 옵션으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자렌지까지 있네요. 전자렌지까지 옵션으로 넣어놨고 1000에 60입니다. 1000에. 그래서 옵션이 없는 비옵션 이런 투룸도 1000에 6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있는데 1000에 60이면 옵션이 내가 지금 없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위치는 신림 5동입니다. 신림력에서 5,6번 출구 쪽으로 롯데백화점 방향 쪽으로 1km 정도.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건너편이라고 보면 돼요. 롯데백화점 건너편이라서 신림력을 이용하려면 1km. 롯데백화점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언덕도 없고 평지죠. 다. 그리고 그래서 옵션이 있는 신기하게 싼 1000에 60입니다. 신축급은 사실 이것보다 더 당연히 비싸고요. 연식 있는 집 중에서 이것보다 싼 집들을 1000에 55, 50을 어떻게 찾아볼 수도 있지만 옵션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있는 비옵션 투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방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은 옵션이 없는 비옵션 투룸이 많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